같이 사는 세상, 같이 솟는 세상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인 자립에 도움을 주는 기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 나눔과 이음을 실천하는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곳이고요. 주거권, 일자리, 교육, 문화여가가 필요하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안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일자리와 권리형 일자리를 통해서 능력 우월주의가 아닌 가치 중심의 노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고요. 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이러한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착해서 주민들과 함께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음을 신경을 진행하며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 와! 나이스 나이스! 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배달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히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치즈가 녹으면 소스가 밀려나가서 바깥도 연체가 금리를 조금만 조정을 해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을 통해 자립생활 의지를 고취하고 실현하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바지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요 자립운첄 성숙한 사회 시절